안녕하세요 김홍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칸광고제로 여행을 떠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국제경찰인터폴과 네덜란드에 있는 한 회사에서 함께 협력해서 만든 프로젝트였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아성 매춘이 너무 크게 문제가 되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온라인을 통한 포로노입니다. 온라인 폰이라고 하는 것인데 주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필리핀에 살고 있는 10대 어린 여자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나쁜 행동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나쁜 아저씨들은 전 세계에 있는 남성들이죠. 대부분 보면 서구에 살고 있는 백인 남성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야 될 텐데 사실 온라인에서 그 사람들을 추적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개발을 한 것이 하나의 필리핀의 10대 여자아이를 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그것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만들어진 하나의 사이버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네덜란드에 있는 한 허름한 창고에서 사람들이 그 사이버 모델을 조작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하면서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나쁜 짓을 하는 남자들, 성인 남자들을 추적을 할 시간을 끌면서 그들의 신원을, IP를 추적을 할 시간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IP를 추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인터폴에 넘겨서 그들이 각 지역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해당되는 사람들을 잡아냈습니다. 실제로 형벌에 처하기도 했고. 굉장히 슬픈 소식이긴 하죠. 슬픈 소식이긴 하지만 현재 첨단 기술이 이렇게 범죄자를 색출해내는 데까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준 예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익광고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이죠. 공공성을 강조하는. 그런데 공익광고들의 유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처럼 어떤 새로운 유형의 공익광고가 등장을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또 새로운 형태, 너무나 어떤 저질의 이런 잘못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생각해보면 공익광고가 많아지는 세상은 그것이 결코 건강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그런 공익광고가 없어지는 세상이 다가올 그런 날을 한번 꿈꿔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13차례 걸려서 떠나본 칸광고제로의 여행. 오늘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즐겨주셨기를 저는 바라고 여기 있던 모든 내용들은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거는요. 네, 메뉴는 저는 참고를 버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이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전에 내가 공부하는 날에 대해서 저렴한다면, 저렴한지 제가 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알을 못 emo한 것 입니다. 저는 사실이 expanding 컴퓨터의 모델으로 만들기 위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조에서는 이곳에 속을 거듭한 것입니다. 이곳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틀린다, 10년 한 이곳에서 출근할 수 있습니다. 스윗이, 수윗이, 컴퓨터에서 우리가 입력을 지지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기술을 한 번에 뵙고 싶습니다. 진짜 여성들은.. 저는 진짜 여성들은.. 회사의 전기계에서 수행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에서 오는 장소의 장소입니다. 한 달에 10 월에 대한 데서 그런지, 자세한 사회에서 전체 수행이 있습니다. 7,000 국가에 대한 시세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